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2024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해 강진과 영암군이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도는 지역 여건을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컨설팅을 거쳐 강진과 영암 두 곳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국비 5억 원과 군비 약 3억 원씩이 투입됩니다. 강진군은 병역면의 스마트 관광 플랫폼과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 안내 등 관광 분야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관광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영암군은 영암음의 불법 주차와 잦은 교통사고 해결 방안으로 스마트 주차시설과 미디어 전광판 설치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교통안전을 도모합니다. 두 곳 모두 단기간의 효과가 우수한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pier어져서